왜 이렇게 일찍 왔을 텐데? 항상 일찍 오지. 원래 전술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은 일찍 와요. 맞아, 맞아. 그런데 고글을 왜 쓴 거예요? 실어 단계? 사실 눈 보호 처음도 있지만 기억하지? 뭐야? 마지막 순간. 아, 맞아, 맞아. 이 안경 없이. 너 봤어? 아니요. 너 못 봤어? 옛 세대는 아니고. 아, 진짜로? 옛 세대까지. 저게 유행했어. 나도 한때 전환한 경기였어요. 시력 안 좋은 사람이 쓰는 건데 개나 소나 다 썼지. 무슨 개나 소나야. 일단 몸 좀 풀어봐, 몸 좀 풀어봐. 와, 멋있다. 옷 보는 것도 그렇게 멋있냐. 어머, 저 근육 좀 봐.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팔 근육 봐요, 어? 와, 뭐야. 같은 모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? 진짜 왜 이런 거야? 진짜. 자세가 돼 있어. 와, 잘한다. 역시 잘한다, 역시 잘해. 노고도 잘하고. 영광이죠. 모델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.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. 아, 왜 이렇게. 어? 뭐야? 아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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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.